가상화폐 등의 투자에 원금의 3배를 벌게 해준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업체 관계자들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형우 기자입니다. 핀테크 업체를 자처하는 QRC뱅크의 홍보 영상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세워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며 뉴욕 타임스케어 전광판 광고도 홍보에 활용했습니다. 업체 대표 A 씨 등은 가상화폐에 투자해 원금의 300%까지 벌 수 있게 해준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투자 원금의 0.5%를 수익으로 돌려줘 투자자들로부터 더 많은 투자금을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수익은 끊기고 원금조차 찾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중국 동포나 세터민, 고령층을 주로 투자 모집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현재까지 고소에 참여한 피해자는 300여 명인데 업체의 한 내부 관계자는 투자자가 5천여 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수천억 원에 달할 걸로 추정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돼 지난 3월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이뤄졌지만 업체는 최근까지도 투자자들을 모집해 왔습니다. 해당 업체를 찾아가 보니 얼마 전 사무실을 비우고 떠났습니다. 이 업체의 전 직원은 취재진에게 캄보디아 사업부터 블록체인 기술, 나스닥 상장까지 내세웠던 것과는 거리가 먼 투자가 대다수라고 털어놨습니다. 아이템이 코인일 뿐이지 과거에는 이게 화장품이었고 또는 부동산이기도 했고 가장 전형적인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 아닌가. A 씨는 투자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전형우입니다. SBS 전형우입니다.